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공관위는 내일 발족할 것이라며 공천 절차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따라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주장엔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재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.